서메에서 가져와 지는 건가? 설마 이거 떨궈... 아니겠지 설마 수정을 가져오는 건가? 이거... 어 뭐야... 상자가 있네? 쓸데없는 돈... 아 쓸데 많죠? 수정 남는 거 없니? 수정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지? 가져올 만한 수정... 노는 수정 있나요? 아니... 아이씨 뭐지? 일단 이것도 먹고... 왜 시차 앞에서 먹어? 수정사야 선제씨? 일단 무료... 일단 무료... 한간 수정분들, 수정이분들 도움 주세요 아니면 여기로 가서 오른쪽인가? 아닌데? 더 멀어지는데? 이거는 안 가죠 이거는... 위... 난 지판 목표인데... 안 가죠 갈 수가 없다니... 아 위에 있다고? 아 저 뭐야 저거..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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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! 아이씨! 아이씨! 깜짝 놀랬잖아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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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콰이엇 앤 콰이엇 에이 쭈댄 결국 내 말이 맞았네 내가 저쪽에 있다고 생각했거든 내 말이 맞았네 아 역시 흐흐흐흐 나 여기 의심했었거든 쒀라 나이스 나이스 갑시다 와 쉬운 거를 말이에요 그쵸 음 그냥 갈거야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 대왕쓰 여기구만 엄베 이 새끼야 일로와 쉬이 x4 점심 들어 허ㅓ 아 씨S 내 분노 아 내 준비 아 병신같은 내 분노 아 내 본노 내 본노 어쩔거야 내 본노 막아 그렇지 안 막아줘 오케이 알았어 피해 그렇지 죽아 이 씨 씨말놈아 죽으라고 으아아악 귀다 뭐 오아니다 으악 죽아 뭐야 죽어 흠 활 활 활 활 그렇지 이 씨말놈아 헐레스 어디 어디 헐레스 헐레스 응 아프지 그게 죽음이야 하데스에 안 부전해 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개소리야 으 늑대의 분노 저걸 세 번 던지는 유륜늑제 뭐야 룬 소환이 뭐야 메바 앗 아들내미 아들내미 꺼에 아아 오오오오오오오 좋아 어어 내 내게 아니라 아들 꺼네 앗 우 . 어어 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어 맞는 말 얘기 다 돼 하지만 말이야 아들아 너 줬는 건 내가 하고 있잖니 어? 어? 니가 노조서 볼래? 노조는 힘든 중노동은 내가 하고 있는데 왜 그거는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니? 개빡치는구나 어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돼 내 사이런스는 내 사이런스의 흔적을 잃어버려 맞다 왜 굴어치냐고? 엄마 거길 리가 없잖아 환각이야 환각 그냥 아 물 위에서 둥둥거리면서 귀엽다 잠시 노루를 짜서 죽는거야 이 영에게 더이상 볼일은 없다 이 영에게 더이상 볼일은 없다 싸움이 될 것 같다 싸움이 될 것 같다 싸움이 될 것 같다 모든 것을 다가가게 할 것이다 이 싸움이 될 것 같다 여기 온 이유는 그곳저곳 빛을 정화시키러 온거야 우리의 관계자 상관계자 우선은 여행과 함께 탈출하겠다 여행과 함께 탈출할 것 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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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자 강화 안 해도 할게 없어 아버지, 내가 한 약속을 드린 것 같다 아, 나중에 해라 에이, 진짜? 언제 온거야? 개무서워 다 왔다, 와, 오랜만인데 여기 후아! 세계수야 이거 쏴봐 미드가으러 들어간다 아, 바... 어휴, 깜짝아, 아이, 씨발 감살하지마, 자꾸! 재미나! 세계의 중심인 미드가으르로 간다 바나하임 와, 야 이 수많은 곳 중에 한 곳을 간단 말이야? 내가 한 곳 갔단 말이야? 지금 플레이가 거의 다섯 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다섯 시간 된데 아스가르도 안 됨 와... 헬하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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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프하임 초코하임은 네 냉장고에 있겠지 어, 여기가 초코하임은 네 냉장고에 있겠지 좋아, 벌써 왔나? 가자 아, 과자 먹고 싶다 오, 색깔이 달라 핑크색인데 이쁘다 옌더 신신 이 깡깡거리는 소리가 날 반긴다 브록! 우리 다른 나라에서 돌아왔어 그리고 우리의 형님을 만났어 어, 설마 강화해 주는 건가? 어, 설마 강화해 주는 건가? 눈먼 돼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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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오프의 표시 개꿀 좋네! 이제 다운을 할 수 있다면, 제가 좋아하는 핵을 갖고있어 뭐지? 아, 서브캐스터다, 이거 아, 아니야, 나 서브 안해 그린벤톤 아니야? 음..놉! 블룸드 출입돌 그거네 자 그러면 오늘 가도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장 안되나 따로? 저장 안하나? 따로 저장을 못하나? 그죠 따로 저장이 없나? 그죠 따로 저장이 없죠 아 재밌었다 와 야 진짜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리고 연출하고 그래픽하고 뭐 좋았다 와 재밌었어 아 배 너무 고프다 일단은 저장 어디서 하냐 문서 목표 지도 스킬 방어 이런거 밖에 없는데 음 다른 사람들도 저장할 때 힘들어 아 그래요? 이건 아니잖아 뭐지 옵션에 있다고요? 아 옵션 세모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있다 있다 오케이 아 재미가 있었다 뭐야 나 거의 3시간밖에 안한걸로 나오네 아닌데? 아닌데? 어 재밌었습니다 다음 2에서 하겠습니다 그러게 껐으면 그냥 끝난거다 아 지금 시간이구나 재밌었습니다 이 전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가도 뭐 쓰리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토스의 젊고 활기 넘치고 발기.. 아 활기 찰을 때 발라날때 에에에에에이